키쌤 지금 긴장하셨어 긴장하셨어 자 일본분 먼저 보여주시죠 시작 됐어요 선수 선수 자 아나운선도 같이 싸워줘요. 자 아나운선도 같이 싸워줘요. 조심하세요. 아나운선 조심하세요. 싸워봐요. 두 번째 먼저. 자 이번엔 괜히 굳을 분의 5년전에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놨는데. 표정кра이가 개그 프로그램 refugees או? 칼슘마 봐요. 취끈이라고. 취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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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circuit 여기 하고 있어요. 사랑하는 소통을 얘기하면 안 돼! 3번 보면 안 돼! 제가 의심했던 B씨를 닮은 컴온 э옹! 어떡해!!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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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 여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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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진짜 깜짝 놀랐어 조심해 여기 주세스 아나운서 아니 우리 에미씨가 약간 웃으면서 화나신 것 같아요 무대를 보시려고 그러시네. 이렇게 되면 지금 4번으로 좁혀지죠 의심이. 아니 우리 4번 또 제가 좋아하는 스킬. 4번. 자 4번 분. 4번 분 진짜 홍콩 배우 같아. 홍콩 배우 같아. 어 이건 뭐죠? 이소영인가? 이건 뭐죠? 이건 뭐죠? 어 악착이 빨라요. 아니 4번 분은 가격하는 횟수보다 피하는 횟수보다 더 많아요. 아니 예전엔.